네, 글로벌 시장 상황 외신 반응으로 살펴보는 월가버핑 순서입니다. 유니라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저는 미국 시장에서 미국의 2018년도 재정적자 규모가 발표가 됐는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6년 만에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이게 정부에서 너무 많은 지출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전문가들은 세제안의 영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시죠. 미국 연방 재정적자가 지출이 늘어나면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문우신 재무장관과 멀반이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1130억 달러 증가한 7790억 달러를 급등했는데요. 무려 17% 늘어난 겁니다. 공화당과 개인에 대한 감세 조치가 이뤄진 후 연방 세입은 140억 달러 증가에 그쳤는데요. 반면 지출은 1270억 달러로 3.2% 증가했습니다. 국방비 지출과 의료 지원, 재난 구호 비용 증가에 따른 탓이었습니다. 멀반이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미국 경제 호황은 정부 수입 증가로 이어졌고 장기적 재정 안정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오늘과 같은 재정 상황은 기관들의 불필요한 지출 탓이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몇몇 정부 기관의 지출을 대폭 삭감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조치는 공화 당원들을 비롯 많은 사람들로부터 반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의 세제 개편안에 따라 정부 재정 적자가 늘어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미국의 재정 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베이비부머 세대가 성장하면서 의료와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브루킹스 인스튜션의 윌리엄 게일은 앞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는 확대될 것이다. 문제는 통상적으로 경제가 발전하면 재정 적자가 축소되는 것이 좋다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가 좋을 때 재정 적자가 이뤄지면 경기 침체 시 예산안 삭감에 따른 연방정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재정 적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출은 좀 늘었지만 수입은 또 줄어든 그런 규모가 나타난 상황인데요. 오늘 이렇게 재정 적자 규모가 6년의 최대치를 기록했다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하락폭이 더 커지기도 했었거든요. 앞으로 시장 상황에도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재정 적자 규모와 함께 유가의 변동성은 더욱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더욱더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정치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유가의 변동성은 당분간 확대될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시죠. 오늘자 유가는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시쿠지 암살파동이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상승세를 보였지만 장기 수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다소 안정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탄불 주재의 사우디아라비아 총영사관으로 들어간 뒤 실종된 언론인 자말 카시쿠지 암살 의혹과 관련해 사말 사우디 국관과 통화를 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사우디에 급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시쿠지 실종이 불안당 살인자의 소외일 수도 있다며 피사의 가능성도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에너지 해지펀드 어게인 캐피탈의 창립자 존 길더프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우디 왕족들이 카시쿠지 사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발언에 따라 원유 시장은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시장은 사우디가 미국의 제재를 받을 경우 원유로 보복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사우디의 조치가 원유 시장에 타격을 줄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티 인덱스 애널리스트 피오나 싱코타는 현재 유가는 말싸움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주에 최고치보다는 5달러 떨어져 다소 진정됐다고 진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지난 9월 한국의 이란산 석유 수입이 6년 만에 처음으로 제로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온 것도 원유 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쉰다 퓨처스의 첸 카이는 이란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한국의 행동은 원유 시장 가격에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분간 앞으로 유가의 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IEA가 발표한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전망 악화로 올해 원유 수요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정학적,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언제든지 유가가 다시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소시테 제네랄은 4분기 브렌트 유가 목표가를 78달러에서 82달러로 상향했습니다. 프랑스은행도 현재 원유 시장에는 높은 수준의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거리를 다녀보면 유가가 상승했다는 점 정말 체감을 할 수가 있는데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당 노력이 빛을 바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연말에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만큼 유가의 향방과 시장의 흐름 잘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신반의 유니라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